책들의 기록된 대로 백보좌 법장에서는 여러 권의 책이 소개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단수로 된 책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도록 결정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일 것이다. 복수로 된 책들은 행위가 적힌 책들로 추정된다. 각 사람이 그들의 평생 삶에서 남긴 증거들이며 하나도 빠짐없이 추정된 것이다. 두 책의 존재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게시하였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불의로 갚아주시고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의로 갚아주시고 거룩함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거룩으로 갚아주신다. 심판의 기준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상의 기준도 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니 그 정하신 기준은 변함이 없다. 두 책에 근거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누구도 그 정하신 기준을 바꿀 수 없다. 피고들은 두 종류가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유죄냐 무죄냐 가리기 위한 변론은 없다. 생명책의 이름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이다. 다만 증거들은 그것을 직접 수집한 천사들에 의해 제시된다. 검사와 재판관은 있지만 변호인은 없으며 배심원도 없다. 증거는 절대적으로 공정하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사실을 다툴 필요가 없다. 상소는 허락되지 않으며 가석방도 없고 사면이나 특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관에 의해 선고가 떨어지면 불못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이동한다. 행위록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죄형 법정주의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차별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 그러므로 심판석에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성경이다. 생명의 책과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두 책의 관계가 서로 격리되지 않는다. 서로 보완되고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옷을 더럽힌 자들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요. 이기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개념이다. 세상 법정에서도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수천 페이지의 공소장을 작성하기도 한다. 만약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는 것과 같다. 백보자 법정은 더 세밀하게 증거가 제출된 것이다. 책이라고 하지만 더 분명하게 기록되고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거대한 분량일 것이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첫째 부활자와 휴고자들은 심판전에 부활하게 되므로 심판을 면제받을 것이다. 둘째 부활한 자들이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다. 둘째 부활은 악인과 의인을 포함하며 첫째 부활에 제외한 모든 인류가 해당된다. 안타까운 일은 신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을 인본주의와 교리적인 영재주의 방식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학과 형식만 남게 되고 말씀에 대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거나 희석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거나 희석하지 않아야 한다. 원하는 전문을 보고